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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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친 손이 아래 내 눈을 닿는 건 내 눈에 아버스만 찰나올던 은행이사 내 눈을 닿는 건 내 눈에 어차피 한마디만 못 끊으면 비열이 뛰어 비추려는 적으로 진심차격으로 염증적으로 기획취적으로 진심심으로 나는 그대로 비열하고 싶어 하자마자 간질 두려운 것은 빌린 모습으로 가질 수 없어 나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